응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초로 시골에서 그때 짜장면 박수, 트위스트 박수 이런 거 개발해서 짜장면 박수는 한번 해볼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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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짜장면 박수. 이 박수를 한 번씩 쳐줘야 돼. 반죽하는 거야, 반죽. 아, 반죽. 우와. 이런 거 하고 싶어. 오, 재밌다. 오, 재밌어요. 아니, 짜장면 박수라도 박수 좀, 또 형님 또 저하고 옛날에 꽁투하실 때 만들었던 ABC 알파벳 댄스도 있잖아요. 이거 강의야, 뭐야, 나는. 어쨌든. YMCA가 있었는데, YMCA, 그래서 그걸 보고 알파벳 전체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그래갖고 꽁투를 기쁜 우리 토요일 날 할 때 화장실에 가서 밤새 연구해갖고 만든 게 알파벳 댄스. 알파벳 댄스. 뭐 M 뭐 이런 거. I, I, Q. Z, 뭐. 로키 한 번 나와봐. 아, 진짜. 자, 이제 나는 몸이 굳어서 안 됐는데 홍로키 씨는 잘 될 거야. M. M. 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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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